매주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을 함께합니다. 좀 짜증나고 힘든 정치 얘기. 그러나 우리가 멀리할 수 없는 또 정치 얘기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뭐 이런 얘기가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가장 와닿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 분 아주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정치 토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또 변함없이 닉네임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상을 한 상 가득히 차려서 먹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움직이는 게 가장 최선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밥 비빔밥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반찬의 종류로. 아 반찬 종류요. 자 먼저 진보 진영의 막장. 권혁기 권혁명이시죠. 막장이요? 네. 막장.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집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보이려고 하면 그 집의 장맛을 봐야 된다. 그리고 장은요. 옛날부터 벌이 쏘이거나 뱀에 물렸을 때 바르면 특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막장이라는 것은 쓱쓱 밥에 비벼 먹을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효능과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죠. 그 집이 잘 되는지 보이려면 그 집 장맛을 봐야 된다. 조금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도개혁진영의 겉절이. 겉절이. 김철근 교수님이십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겉절이는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빨리 이렇게 싹. 빨리 해야 되고. 버물버물. 오래 놔두거나 버버리는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물을 넣으십니다. 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김장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묻혔으면.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밥이 많이 먹히는 것들이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진영의 계란말이 홍인정 박사님이시요. 계란말이요. 그래도 세 분 중에 가장 세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다 홍 박사님. 선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계란말이 변신은 무죄다. 그런데 이 계란말이가요. 옛날 말로는 계란 너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800년대 음식보상, 음식박물이라는 책에 나와있는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계란말이는 이스타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란말이가 그냥 치즈를 넣어서 먹어도 되고 이 퓨저나가 아주 가능한 그게 이게 계란말이입니다. 한국당 왜 계란말이를 선택하시는지 아시겠죠? 퓨저나가 가능하다. 변신이 가능하다. 오늘 또 막장 겉절이 계란말이 세 분 모시고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경원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일주일 넘었습니다. 상당히 여야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어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 나누었는지 먼저 듣고 수요 정치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중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이나 공식적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야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유승민 의원의 인스터드로 보셨습니다만 일단 뭐 이게 지금 날씨도 춥고요. 단식이 벌써 일주일째 넘어가니까 주위에서 걱정들 참 많이 하십니다. 뭐 이러다가 자칫 전국 상황이 예상치 못하는 파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우선 말이죠. 황경원 대표가 유승민계의 변혁과 통합을 제안한 후에 두 사람이 첫 번째 만났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의 대화 언론에 어느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계 관장님부터. 뭐 황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은 시큰둥했죠. 여기도 전가 반응도 그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제1야당의 대표가 지도자가 이렇게 건강을 해청하면서 단식이 계속 이어지니까 정치권의 반응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중적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단식을 만류하면서 건강 악화가 도드라져 보이니까 당대표 간 협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뭐 황 대표가 수용할 리는 없죠. 유의미한 제안은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했다고 봐요. 일단 홍준표 전 대표 제안을 먼저 보면 제가 홍준표 대표 제안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협상 카드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주장은 공수처법은 협조를 해주고 선거법은 막아내는 이렇게 해서 약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이 그대로 수용이 될지는 한국당 뜻에 달려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협상력을 발휘하자는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의 제안에 유의미성이 있다고 보고요. 유의미성이 있다. 특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도 변혁 측도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단식을 풀고 의회에 들어와서 자기들과 연대를 하여 일단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전술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막아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저는 이게 황 대표의 출구 전략의 하나로 출구 전략으로 보십니까? 하나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종로 연장에 대한 주의 주장은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타이밍상 황 대표의 조기의 성과도 좀 보이죠. 일시적 성과도. 종료를 연장을 선언했기 때문에 정부가 단식이 들어간 이후에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대통령이 스톱시켜라 이거는 사실은 한국당 로직으로 봐도 조금 모순적입니다. 국회의 사항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통령이 청와대가 민주당을 통법부로 만든다 이렇게 비난하셨는데 이럴 때는 청와대 대통령이 나서서 의회를 스톱시켜라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결국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진화법 제도 안에서 돌아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국당에서 뜻을 관철시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의 과정에서 유승민 대표 측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모호 떳고 있어서 둘의 만남이 성사가 안 됐는데 황대한 대표의 단식 정국으로 정치력이 나오면서 성사가 됐고 유승민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출구 전략으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다. 우리 권영기 관장님 보시기에는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의 만남 이 자체가 중요한데 그것이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는 출구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바로 단식을 푸시기는 어렵겠죠. 황대표도 의회가 당하시니까. 하지만 지금 뉴스를 보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적으로 위기가 오면 당에서 아마도 강제적으로 병원 치료를 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러면 넥스트가 필요한데 한국당이. 그다음 전술이 또 뭐냐. 한 이틀 정도 몸 출시리고 또 단식에 들어가실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의회 투쟁으로 가야 되는 거죠. 홍인정 박사님은 단식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네. 저는 한 몇 번 찾아뵙고 단식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결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방송에는 사실 중앙방송이나 공중파나 또 종편에서도 많이 비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찾아보시면 응원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7일 오늘 8일째 접어들어서 고비가 아닌가라고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고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찾아오셔서 제안도 하셨고 홍준표 대표도 또 제안도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천막 밖에서 떡 흔들고 있는 건 민주당 아닌가 실제로 제안을 할 때는 민주당이지 민주당은 태도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안이 합상안이 될 수 있겠다. 유승민 의원께서 제시하신 게 혹시나 출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단식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찬 길을 위해서 노숙하시고 계신 분에게 보일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천막 안이나 천막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아마 이번에는 우리 한국당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구 전략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출구 전략은요. 민주당에서 이 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어느 누가 뭘 제시해도 실제로 결정력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홍 박사님 보시기 위해서는 그 전향적인 태도라는 것은 패스트트랙 체례라든가 아니면 합의하에 통과시키겠다. 부의 상장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지금 황 대표께서는 원천 모여를 주장하시면서 단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과의 만남 이 부분 어쩌면 이게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철기 교수님. 저 별로 할 말 없는데. 아니요. 제가 겉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선 황교안 대표가 노숙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8일째이기 때문에 많은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도 그럴 거고 자유한국당 분들을 포함해서 제1야당의 대표가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측 인사들도 다 갔잖아요. 강기정 수석,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 그 다음에 어제 손학규 대표 이런 분도 가셨고 그 다음에 당내 인사들도 두루 다 이렇게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 내에서 패스트트랙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합의되지 않는 선거안, 선거법 수정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맞겠다. 그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법이 오늘부로 부의가 되잖아요. 부의가 되는데 저는 전국 운영에 어찌됐든 모든 책임은 집권당에 있습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노숙 단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청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국회에서 협상을 하잖아요. 여당의 협상안은 변화가 없고 무조건 야당이 양보를 해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건 협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누가 51이 될지는 국민의 판단입니다. 51대 49에 서로 경쟁하는 정치를 해야지 70대 30, 100대 0의 정치를 하자 그러면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법 같은 경우도 이건 게임의 누리입니다. 100석이 넘는 제1야당에 우선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잘못됐다 이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225대 75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정설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그나마 공통분모를 좀 많이 찾아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당이 기본적으로 저는 포용과 협상의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특정인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당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야당의 공격수가 돼서 매일 공격을 합니까? 일단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주제 끝나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덕실을 따진다는 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를 하는 입장 또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실익 이런 걸 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가장 좀 자유로우신 우리 권혁기 관장님이 이 덕실에 대해서 좀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국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획득을 하셨죠. 당 쇄신안이 보물처럼 터져올 때 사실 황 대표의 리더십에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이 여의도 전가에 돌 정도로 황 대표의 리더십에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만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야당 대표여서의 위상은 이번 단식으로 다시 세웠다 이렇게 일단 평가하는 게 역시 올바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황 대표의 리더십의 본령은 반정부 투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당 쇄신을 어떻게 주도하고 당의 변화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한국당의 변화를 이끄느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홍준표 대표부터 시작해서 황교안 대표를 당 내에서 많은 비판과 견제구를 날렸던 정치인들이 지금은 다 황 대표를 위로하고 일단 황 대표의 뜻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이 단식 전국과 패스트트랙 전국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본격적인 여야 간의 당 쇄신 전국으로 다시 돌입하게 들어갈 것이거든요. 이번에 획득한 어떤 정치력을 잘 연결시켜서 그때 당 쇄신 주도권으로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가 결국은 황 대표의 이번 단식 전국에서 얻은 정치력이 빛을 보느냐 빛을 보지 못하느냐 성적표는 결국 저는 당 쇄신 주도권에서 나온다. 홍 박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야당 대표가 사실은 당 내 쇄신만 가지고 정치력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대정부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국민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외적인 균형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 대한 투쟁은 아주 강력하게 조국 전 장관의 사태까지 국민과 함께 이끌어낼 정도로 대여투쟁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당 쇄신에 대해서는 쇄신은 사실 공천 때 총선 때 어떻게 공천의 혁명을 이뤄내느냐가 분기점이 되고 그에 대한 결과로 평가를 받을 텐데 쇄신에 대한 행보도 지금 차분차분히 해나가고 계신다고 봅니다. 단지 극단적으로 단식까지 건강을 또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시면 진짜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결기를 가지고 가신다는 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한 결계를 보임으로써 정치적인 리더십도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해나가고 계시지 않을까 야당 정치인으로서 일례로 김용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우리 손학규 대표도 다 단식하셨어요. 단식하셨죠. 정치인이 어쩌면 야당 대표가 아마 그 길을 가는 게 수순이 아닐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협상이 되지 않는 게 정치 현실이 아닌가 이거는 빨리 근절돼야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보시는 국민께서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리더십은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지금 청와대 앞에서 8일째 지금 물도 못 삼키고 계시는 데까지 상황을 몰고 가신 거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혁기 관장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의 변화, 혁신, 쇄신 이게 없으면 단식이 끝난 후에 다시 그런 논란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게 동의하시나요? 김철근 교수님은? 우선 리더십 논란은 잠재웠죠. 리더십을 보고. 우선 단식을 하고 노숙단식을 하면서 몸 좀 누워있는데 거기 가서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없는데 이 상황에서 득이냐 실이냐를 말하기가 조금 그러긴 한데요. 우선 집토끼를 직결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리고 당내 리더십을 세우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과연 산토끼, 중도층 확장력이 앞으로 도움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애매한 답을 할 수밖에 없다. 상황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140일 남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변화, 혁신, 헌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 능력 이것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느냐. 그다음에 김세현 의원이 좀 거칠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정말 뼈아프게 들을 수 있느냐.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거기에 관건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 부분은 정치권이 정말 합의의 정신, 협의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는 지금 달리 들을 수 있는 얘기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7일 자정을 기해서 패스트트랙이 국회의 자동 부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법이 또렷이 보이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극적인 대치적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적인 또 타격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다가 중도에 그만두셨습니다마는 김춘원 교수님께서는 극적 타격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1, 2당이 합의를 하면 과반이 넘기 때문에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난 예산정국이죠. 이번 해 말고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 간에 극적인 타결로 전국을 풀었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야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집권만 했지 거의 야당이거든요. 상대당을 공격하고 몰아붙이고 이런 거에만 능한 것 같아요. 국정운영을 하면서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뭔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문을 쓴 게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없어요.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잖아요. 거의 한 8, 9개월 정도 지났는데 1년 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을 쓴 게 한 12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회 내에 협상을 이끌고 있는 원내대표들의 태미가 이른바 조합이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마디로 장맛이 별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신한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장시간 했어요. 그래서 속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품 그다음에 집권당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어떤 권한 협상 권한,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 폭이 좁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많이 주려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익교 관장님 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방송 때마다 저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만장일치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근본적으로 평가를 해볼 요소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한국당과 민주당, 원투펀치죠. 두 거대 양당이 정치를 주도하고 의회를 주도하고 선거법을 주도하고 두 정당 편하게 선거법을 만들어서 50년, 60년을 정치를 해왔습니다. 제3당 입장에서 보면 저희 50년 역사에 항상 제3당은 또 존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게 김종필 전 총재의 공화당이고 또 안철수 전 대표의 등장으로 국민의당의 거센 바람이 있었죠. 이러저러한 우회 국절 끝에 정의당, 바른미래당, 변혁 등등 여전히 제3당의 실체는 존재합니다. 그 의석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요. 이 3당의 정치 그룹이 더 이상은 두 거대 양당 마음대로 선거법이나 우회 구조의 틀을 짜지 마라. 이게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이정미 손학규 대표의 단식이었죠. 나름 호고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조차도 은동형 미래대표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사인을 하고 그 단식을 풀게끔 했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선거법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손잡고 통과시켰을 경우에 제3정당들의 지금부터 남아있는 20대 국회 또는 21대 출범 이후에 전국협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의석수와는 상관없이 몇 개의 정당이 합의하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도 판정을 내리시는데 아주 주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정의당이 민주당 안에 동의를 하는지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안에 동의를 하는지 또는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안에 동의하는지도 전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큰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3정당의 정치력과 존재 가치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이냐에서 여야의 합의안이 저는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제3지대 정당. 한국당처럼 무조건 비례 폐지. 무조건 상공법 개정 안 돼. 이건 곤란하다고 보고. 물론 민주당이 한국당이 반대하면 우리끼리 밀어붙일 거야. 이것도 물론 안 되지만 결국은 이 제3정당의 정치력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합의안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정미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실 때 협상안 들고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황교안 대표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계세요. 풍찬노숙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찾아와서 단식 준당하고 협상하자라는 말만 하지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협상안 들고 오셨어야죠. 안 올 수는 없고 오기는 와야겠고. 그래서 면피용으로 한 번 의례적으로 인사 오신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제3정당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셨으면 진짜로 합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국민이 보시기에도 합의 잘 됐네라고 동의를 할 수 있는 합의안을 내셔야지 지금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정의당을 위한 겁니까?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야당은 안 보이고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정의당만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 당한테만 아까 집권 야당이라고 그러셨나요? 집권 야당. 우리가 집권 야당입니다. 아니 민주당을 얘기했소. 아니 저희가 집권 야당 같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저희한테 저희한테 양보를 해라. 이번에는 한국당이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는 물러서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집권하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단식도 해야 되고 이거 야당의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신데 우리 대표님의 인권은 보이지도 않고 철거 요청한다고 이 철거 요청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누가 인권변호사 출신입니까? 인권변호사 출신이 우리 대통령이 있어서 모르셨어요? 투표 안 하셨어요? 철거 요청은 대통령의 뜻인지도 묻고 싶고 저는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정권은 처음 봤어요. 아니 저 오늘 아직 진짜 극단까지 가셔야 작심을 하시고 나오실 것 같아서 아니 속이 상하고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나셔서 속이 상하죠. 야당 대표한테 이러이러하니 같이 합의합시다라고 하시는 게 도의적으로도 맞고 정치적으로도 맞지 끝까지 정말 몰아붙여서 목숨의 위기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이런 극단의 정치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민주당이 먼저다 정의당이 먼저다 정권 같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정권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거 강의한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도 나오고 의인적 총사태도 나오고 어제 주호영 의원께서는 우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선거 보이콥까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홍인정 박사님 어떤 쪽이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저께 유승민 대표께서 필리버스터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합의할 때 같이 한국당하고 하셔서 이런 사태까지 안 몰았으면 좋았을 텐데 필리버스터 바른당만 가지고 될 수 있나요? 15명? 저희 한국당이 같이 공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김채룬 교수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구름이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필리버스터 하자 그러면 하겠죠. 판단은 자유한국당이 할 문제고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에는 막을 수 있겠죠. 임시국회 소지하면 임시국회 그 다음날 열리면 바로 처리되는데요. 그리고 임시국회가 열리면 첫 안건으로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겠죠. 아, 적시 처리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 안건에서는 또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하려면 임시국회를 4번인가 5번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꾸 극한 대결로 아주 그냥 마주보는 열차처럼 이런 정치를 하는 걸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총만 안 들었지 거의 정치 상황이 내전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반대 진영이 집권을 하면 5년 내내 반대하고 싸우고 또 그 반대로 그 반대가 집권을 하면 나머지 야당이 돼서 5년 내내 싸우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 이래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거덜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무한 대결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로남불. 아니 서로 마주 보고 거울이에요 거울. 집권 세력만 달라졌을 뿐 하는 짓이 하나도 안 틀려요. 왜 이런 정치를 계속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먼저 극복하려면 여당이 좀 품이 넓어야 돼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야당은 반대해야죠. 견제해야죠. 비판해야죠. 그러면 그걸 수용하면서도 적어도 여당도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일은 우리가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 49는 어떻게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져야죠. 어떻게 민주당이 하는 건 다 개혁이고 다 옳고 민주당 하자는 대로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선거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거의 절반 이상이 반대할 건데 지금. 반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이라고 태웠지만 220대 75는 100% 거의 본회의 부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부터 또는 나머지 야당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합의의 틀로 유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인할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는 거지. 집권당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거 하기 쉽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면 집권당 하지 마세요. 저도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닉네임 정하면서 막장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이런 공격이 있을 줄 알고 벌에 쏘이면 바르면 아 말라라 금방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한국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 공문을 보냈죠. 문희상 의장에게 선거법에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회의에 부의 연기 요청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상규 위원장이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최장기간이 90일인데 그 90일을 다 채우지 않았으니까 90일을 더 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관한쟁이 심판 청구가 돼 있으니 헌법재판소에 관한쟁이 심판 판결이 날 때까지 표결 처리를 연기하자 이런 주장이신데 관한쟁이 심판 들어가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안건조정이 회부가 됐을 때 최장기간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정개특위에서 제가 회의록을 봤더니 지난 8월 28일 날 표결을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의회라는 게 90일 동안 심사는 할 수 있으나 중간에 표결이 되면 90일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절차상 일단 문제가 없는 주장을 다시 꺼내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 청구도 헌재는 원래 국회의 절차와 관련된 판결을 내릴 때의 정답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알아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헌재의 권한쟁이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국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관례이고 국회법 정신이기 때문에 여상규 위원장님의 주의 주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좀 적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이 문제는 우리 김춘은 교수님만 답변하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지금 비당권파 그리고 변혁과의 관계인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안철수계의 의원 일부가 통합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변혁신당 창당에 대해서 통합은 자유한국당하고 얘기하는 네. 통합이 반대하고 지금 변혁신당 창당에도 좀 뭐 미지근한 그런 태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어제 윤리에 제소됐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변혁 15명의 의원과 대변인인 제가 16명 해서 제소가 됐고 그 제소 되신 분들 중에 네 사람 유승민 대표 오신환 대표 권은희 의원 유희동 의원 이 네 사람은 12월 1일 날 뭐 와서 소명을 해라 아니면 징계 절차에 개시가 된 거죠. 나머지 12사람은 아직 개시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인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대표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아마 당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 중에 통합 얘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그러니까 변혁의 입장입니다. 변혁의 입장. 기본적으로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어떤 전향적인 태도가 나오면 현재의 자유한국당하고는 통합할 수 없다. 이거겠죠. 그 다음에 유승민 대표가 말한 3원칙 수용하는지 뭐 이런 것도 없는 거고 그럼 안철수기 의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테이블이 만들어진 적도 없고 전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신당에 관련돼서는 계속 합의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정치 재개를 할지 총선 전에 할지 총선 이후에 할지 이런 판단들을 아직 정확히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겉절인데 그 결정을 조만간 하실 거라고 봐요. 또 하시게 되면 변혁 의원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만간 결정이 된다면 속도가 좀 붙지 않을 테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겉절을 닉네임으로 정해드렸는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단식하시는 것 때문에 아픈 마음 때문에 제가 흥분이 됐는데 정치하는 거 참 힘들어요. 옆에서 지금의 자유한국당과는 통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무슨 개성 장군이 우리가 니네를 포용해 줄게 근데 니네 아직 자격 미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 참 불편한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 정리부터 하시고요. 징계가 풀리면 그때 가서 통합을 논의하시던가 신당을 뭐 하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하실런지 신당이 계획에 쓰면 그때 초대장 보내시던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막장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벌써 오이신 것 같은데 막장 좀 빌려드리세요. 그리고 겉절이도요. 겉절이 져주시고 막장 마리가 감히 계란말이를 하신 것 같아요. 계란말이가요. 계란말이가요. 계란말이가 아니고 덕석마리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정치도 이렇게 마지막에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아직 우리 홍박수단님이야 뭐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정치 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이제 당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저한테도 이렇게 공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바꿀 건 바꿔야 되고 변할 건 변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어떤 경우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국민이 너무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닉네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막판에 거의 뭐 멍승마리를 하셨어요. 방송 뒤로 갈수록 발휘를 하네요. 잠재력을 발휘하는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이 돈 이제 쩐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는데 지금 예산 소소위 관계 때문에 아주 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 소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러다가 또 뭐 국민 비난에 뭐 직면할 것 같은데 권익위 관장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결위원장이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시죠. 보도에 따르면 예산 소소위에는 예결위원장이 직접 참여한 적은 관례가 없습니다. 여야 간사만 참여하고 기재부의 차관과 예산심의실장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축소심의를 하는 곳인데 김재현 위원장이 본인도 소소위에 참여를 해서 직접 예산 결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가 김재현 위원장의 지역구 예산을 대거 챙기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그 소위에 들어가겠다라는 문제제기를 보도상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도는 사실 김재현 위원장한테 굉장히 좋은 보도입니다. 비난은 받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지역구에서는 득표력이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쪽지 예산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비난 보도가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지역구가 가면 고생했다는 얘기를 소위 말하는 핀셋 네거티브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김 위원장님이 관례를 따를지 끝까지 본인이 참여하겠다고 고집을 부릴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명분상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어서 한국당 지도부가 결국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 김재원 위원장의 소소위 참여 여부가 이제 관건이군요. 예결이 소소위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러죠. 근거는 없죠. 속기록도 남지 않고 그래서 깜깜이 예산이나 쪽지 예산이 성행했다고 하는데 관례적으로는 간사 또 기재부 차관님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만 참여하시고 위원장이 참여하는 예가 없었는데 마치 우리 예결위원장이신 김재원 의원님 본인 예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 인양만 과대 포장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쪽지 예산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 타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밀실 예산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예결위원장이 문제가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속기록을 작성을 해서 공개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소위 구성하는 거나 뭐 이런 부분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쪽지 예산이나 밀실 예산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예결위원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느 정도 협상안도 나오지 않나요 지금 요즘 쪽지 예산이라고 안 하고 카톡 예산이라고 카톡 예산이라고 카톡 예산이라고 카톡 예산이라고 그다음에 그래도 거기서 해소가 안 된다. 그것은 다시 또 원내대표 회담으로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관행대로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이게 거의 실무적인 차원의 일이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가지고 또 꼭 안 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예결위 소소위가 파행되거나 또 지연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 예를 들어보면 타결이 다 됐는데 그것을 인쇄해서 다시 국회로 가져오는 것 때문에 예결이 시간이 법적 시한을 넘기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렇죠. 초박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무적인 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재훈 의원으로서는 기분 나쁜 건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구에서는 열심히 챙기려고 관행을 무시하고 위원장이 들어가게 언론 중지에 절대로 아마 안 가실 거네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확실히 아니다. 이런 주장은 안 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김재훈 의원이 계란말이를 할지 양념 막장을 드실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그래서 아마 좀 더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역구 민심 이걸 챙기려고 그러면 예산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재훈 위원장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마음이 돼 어떻든 들어와서 이야기를 같이 편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굳이 뭐 말릴 필요가 있나요?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요. 정부여당 입장에서 보면 예결위원장이니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예결위원장이 예산안을 정해진 기한하에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근 교수님께서는 잘 안 되면 원내대표 단액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예결위 간사님들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게 평생 딱 한 번 하는 예결위 간사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 안에서 이것을 다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들기 때문에 예결위원장과 교섭단체의 예결위 간사들의 협조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쪽지 예산 카톡 예산도 먹히는 거죠. 어제 한국당의 모의원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총선 앞둔 예산이라서 또 슈퍼 예산이라서 이것이 짬짜미 예산 대기 방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가서 감시감독 같은 기능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속기록 공개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속기록은 할 수 있나요? 속기록도 공개하지 않죠. 근거가 없는 기구니까 속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거죠. 이번에 공개하면 되죠. 유튜브 생방도 많이 하는데 생방 하시면 되죠. 예산 소소위로 생방으로 유튜브에서 중계를 하나 보면 되죠. 야당 편해요. 참 야당이 참 편하다고 말씀하시죠. 개수정 소위원회는 법적 기구고요. 법적 기구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것은 다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소소위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부하고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들 를 가지고 각 교섭단체의 간사들하고 정부 인사들하고 해서 그걸 마무리하는 작업인데 글쎄요.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국회에서 좀 알아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소위가 안 돼서 법적 시한을 못 지킨다는 등 국회가 파행된다는 등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과도하게 내년 예산이 많아요.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고 처음으로 500조를 넘겼는데 513조입니다. 지금 별로 삭감도 안 됐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삭감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이른바 여야 그다음에 현재 예결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여러 의원들의 민원도 있을 거고 내년 총선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야당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산은 삭감하면 안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땐 국가의 재정운영에 대한 큰 원칙들이 과연 있는지 이런 걸 좀 대먹고 싶습니다. 김철일근 교수님의 말씀을 드려보니까 회복을 하신 것 같아요. 막장을 바라신 것 같아요. 홍인전 박사님으로부터 계란말이를 당하시고 피난을 장식한 것 같습니다. 참 뭐 우리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끝은 참 유쾌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 만심을 하고 믿고 또 신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보이는 라디오 수요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웃음을 주시네 우리 사회자님이 제가 제가 막장을 발라야 될까요. 매주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험하고 또 싸우기 쉬운 그런 정치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멀리할 수 없는 정치 얘기죠. 수요 정치 토크 권혁기 전 총관대 춘추관장 총인전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